아 이거 이거 와 이거 낯설 텐데 야 이거 생가 아니라 이거 뭐 이거 한국 사람들도 못 드시는 분들은 아 제가 못 먹어요 아 진짜요 저 어릴 때는 먹었는데 아 저 처녀 진짜 맛있겠다 아 저 씹어도 씹어도 목구멍에 안 넘어가는 거 저거 아니에요 처녀 맞아요 쪼금 질기죠 그쵸 이 트라이드 비포 라이브 예예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천옥을 알아요 토마스가 왜냐하면은 하니타운에 가면은 팔아요 아 간이랑 천옥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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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겨 이 헐리오 배우와 이 가수를 데리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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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날 저렇게 쳐다봤구나 아 왜냐면은 서브라스 이렇게 끼고 있으면 눈이 차 안 보이거든요 어 오! 주저 없이 먹네요. 왜냐하면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다 맛보고 싶어해요. 오! 주저 없이 먹네요. 왜냐하면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다 맛보고 싶어해요. 이가 더 심심스러운 느낌입니다. 예상됩니다. 그리고 나의 개인적으로IST의 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득클로Setie? 그건 안 그렇습니다. 괜찮아요. 곁에잇한 마음을 하실지요.